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샤의 러시아어 클래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번 해설은 제가 개인 사정사항 못했지만 오늘 오랜만에 와서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을 뵐 생각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6월 모평 러시아어를 어떻게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차근차근 천천히 다시, 그렇죠? 보면서,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서, 또 몰랐던 거는 새로 배우고 알았던 거는 또 복습하고, 이런 귀중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Q&A 게시판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도 질문을 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답이 느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답을 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모르거나, 아니면 어? 이 부분은 이랬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Q&A 게시판에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모평 함께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 딱 이 그림을 보자마자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이것은 에르미다시. 그렇죠? 우리 상트 피테르부르크에 있는 그런 3대,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다시구나 라고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래도 못 알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дв레츠. V가 들어갑니다. дв레츠 뭐예요? 궁전이죠, 궁전. 다 알죠? 자, 겨울 궁전은? 땡땡. символ. 그렇죠? символ. символ이다. 상징이다. 뭐예요? 시에버네. 땡땡. 시에버네. 북쪽. 땡땡. 뭐예요? 스탈리츠. 엘 들어갑니다. 엘. 엘. 스탈리츠. 그렇죠? дв레츠. V가 들어갑니다. дв레츠 뭐예요? 궁전이죠, 궁전. 다 알죠? 자, 겨울 궁전은? 땡땡. символ. 그렇죠? символ. 심볼이다. 상징이다. 뭐예요? 시에버네. 땡땡. 시에버네. 북쪽. 땡땡. 뭐예요? 스탈리츠. 엘 들어갑니다. 엘. 엘. 스탈리츠. 그렇죠? 스탈리츠 뭐예요? 수도예요. 수도. 자, 러시아에서 시에버네 스탈리츠 라고 하는 것은 북쪽 수도라는 뭐예요? 상트 피테르부르크. 상트 피테르부르크가 옛날에 수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스크와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 수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시에버네 스탈리츠. 자, 몰래 땡땡. 몰래는 모보보다 많이. 땡땡. 뭐가 들어가요? 웨크가 들어갑니다. 웨크는 뭐예요? 웨크. 한 세기. 백년을 우리가 웨크라고 부릅니다. 자, 한 세기 넘게. 온 볼도봄 찰스케이싱이기. 자, 온 누구예요? 이 겨울궁전이 볼도봄 집이었다. 누구의 집? 찰스케이싱이기. 로얄 패밀리. 그렇죠? 왕족 가족의 집이었다. 한 세기 넘게. 아시체스 이블리아이츠 땡땡. 에르미타자. 그런데 지금은 이블리아이츠 뭐뭐이다죠? 체스트. 아가 들어갑니다. 체스트가 부분이죠. 부분. 에르미타자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에르미타자라는 박물관이 엄청 커요. 건물수도 많고. 그래서 그중에 한 부분이 이제 겨울궁전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가 나와요? 위울까. 위울까가 나오죠. 위울까. 모르는 분들 안 계시죠? 위울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의고사를 자주 봤으면 약간 이제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약간 이런 소품들. 작은 숟가락, 젓가락, 펜. 그렇죠? 아니면 연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위울까. 포크입니다. 포크. 자, 그럼 2번 뭐예요? 숨가. 가방. 3번 러쉬까. 숟가락. 4번 고양이. 얘는 이제 꼬쉬까. 암컷이면 꼬쉬까. 아니면 수컷이면 우리가 꼬트라고 하죠. 그렇죠? 고양이. 5번 볼펜 루츠가. 가 되겠죠. 다 아시죠? 자,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다 무난하게 맞췄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2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서로 다른 것은 1점짜리. 자, 1점짜리인데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 발음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그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글로 배우고 이런 인강을 보면서 그렇죠? 이 발음을 습득해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헷갈리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сегодня его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егодня. 자, 오고 예고가 들어가면 우리가 게를 뭐로 발음을 해요? 왜로 발음을 하죠. 그렇죠? 오고 예고는 우리가 왜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сегодня라고 읽으신 분들 아직 안 계시죠. 그렇죠? сегодня. 이거가 아니라 его. 왜로 발음을 합니다. день рождения. 오늘은 그의 생일입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자, 그녀의 형제는 워즈. 그렇죠? 수분임 워즈. 워즈는 의사고. 수분은 뭐예요? 수분. 수분이 예. 그렇죠? 그래서 치과의사였다.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럼 브라트. 무슨 발음이 나요? 첫 번째는 매 발음 그대로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자음들을 볼 때는 항상 그 자음들이 붙어있는 것을 따져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유성, 무성, 자음, 짝이면은 뒤에 약한 애가 있다. 그러면 앞에도 약해지고. 그렇죠? 뒤에 센 애가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애도 세지고. 이런 규칙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에르는 어떤 짝이 없는 그런 자음입니다. 그래서 베는 그대로 베 소리가 나고. 엔 마찬가지로 짝이 없는 자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베는 그냥 베 그대로 발음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발음을 들어보세요. 엔 마야 블루스카 для поездки. поездки. 블루스카. 스, 스, 스. 그렇죠? 제가 블루즈카, поездки 라고 Z를 강하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뭘로 발음을 해요? S로 발음을 합니다. 그렇죠? 블루스카, поездки, 스, 스. 자, 이것은 나의 블라우스야. 뭐를 위한 для поездки. 여행을 위한 블라우스야.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뭔가 옷을 이렇게 따로 빼두잖아요. 어, 이건 내가 언제 입어야지? 그렇죠? 자, 내 여행을 위한 블라우스야. 자, 볼게요. 자음은 짝을 뒤에 붙어있는 애를 보라고 했어요. 블루스카. 자, 뒤에 까. 까가 있네요. 자, 까는 누구랑 게. 그렇죠? 개랑 짝입니다. 그래서 까는 약하네. 게는 센해죠. 무성, 유성.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약하네가 뒤에 있어요. 그럼 앞에 Z는 뭐예요? Z도 원래 짝이 있어요. Z랑 S. 반대로 쓸게요. 안 헷갈리게. S랑 Z. 그렇죠? S가 약하네. Z가 센애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약하네가 있으니까. 앞에가 센애네. 그럼 센애도 뒤에 약하네가 있으니까. 약해진다. 그래서 S 발음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 얘는 제가 알기로는 내는 누구랑 짝이에요? 여기다 써야겠다. 떼. 그렇죠? 떼랑 짝이잖아요. 떼가 약하네. 내는 센앤네. 어? 뒤에 센애가 있으니까. 그럼 앞에 있는 센애도 그대로 세게 발음돼서 Z로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는 자음이 세 개나 부딪힙니다. 그래서 얘까지 봐야 돼요. 자, 맨 뒤에 누가 있어요? 까가 있어요. 까는 약하네. 그럼 앞에 있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도 약해지죠. 떼로 들려요. 그러면 앞에 떼로 발음이 되니까 앞에 있는 Z도 S로 연쇄작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발음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예스트가 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익자면 так즈 브라이저 здесь. 익자면 так즈 브라이저 здесь. 익자면 시험 так즈. 또한 마찬가지로 브라이저 здесь. 여기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익자면. 자, 얘도 보면은 Z랑 까가 부딪히죠. Z는 센 애니까 앞에 까도 괴로 들린다. 센 애로 발음이 된다. 자, 그러면 также. 제는 누구랑 짝이에요? 제가 센에, 샤가 약하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 어디 있어? 제, 가, 가는 약하네니까 얘도 뒤에 센가 있으니까 세진다 같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로 발음이 됩니다. также, 그, 그, 그렇죠? также라고 이해하죠. 자, 5번. 야 встретил 이어 в первом вагоне. 마찬가지로 발음 주위에서 들어보세요. 야 встретил 이어 в первом вагоне. 자, 야 встретил. 앞에 V를 제가 뭐라고 발음해요? встретил. F로 발음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어 в первом. 여기서는 제가 뭘로 발음했어요? V로 발음을 했어요. 그렇죠? 자, 야 встретил 이어 в первом вагоне. 여기도 보면, 자, 때, 에스, V. 에스랑 때 약한 애들이죠? 그럼 앞에 V도 약해져가지고 F로 발음이 됩니다. встретил. 자, 이어 그녀를, 나는 그녀를 만났어. 어디서? в первом вагоне. вагоне은 뭐예요? 기차 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первой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기차 칸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어. 그렇죠? 자, первой. 자, 뒤에는 뭐예요? 모음이네. 그러면 V는 그대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F랑 V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맨 공항이 되겠죠. 그 후에 맨 공항이 되겠죠. 감사합니다.